고객이 통화중이여서 위주류 소리샘 빅블리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아저씨 그날 왜 울었어요? 옛날 생각이 나서. 딸아이하고는 울어. 내 딸, 네가 죽였어? 아저씨가 뭔데?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알아야겠어. 제발 말해줘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제발 말해줘. 제발 말해줘. 어, 야, 난데 지난번 그 아저씨 고시원 산다고 그랬지. 딴 가족은 없어? 모르지. 내가 뭐 흥신구냐? 알아봐 줘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야,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 야. 너 왜 그래? 뭐가? 너 요새 왜 그러는 건데? 내가 뭐? 너, 네 남친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? 그 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. 이 새끼, 저 새끼 하지 마. 네가 뭔데? 난 아무 상관없거든? 그 새끼 혼자 흥분해서 그런 거야. 똑바로 알고나 지랄해.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. 그 새끼가 그러디? 내가 먼저 꼬리쳤다고? 안 봐도 뻔해. 남자라면 아무나 꼬리 찍어보잖아, 너. 놀고 있네. 내가 맘 먹고 꼬셨어 봐라. 벌써 넘어왔지. 그래, 너 잘났다. 그래. 니보단 잘났다. 이 개씨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미친 같은 년. 년 놈이 똑같아. 똑같으니까 만나지. 야, 이 미친년아. 너 울 오빠 건드리고 말 봐. 내가 죽여가는 테니까. 줘도 안 가자, 이 개신아. 놔. 어? 놔, 아파. 다채로운 즐거움. JTBC.